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안에 오래된 노포고기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인천 주안에 위치한 왕소금 주먹고기입니다. 역세권이 아니라 찾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용일 사거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도를 잘 보고 오셔야 하고요. 주차장이 따로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안에서 꽤 오래된 주먹고기집이라고 하는데 간판에서부터 소주 한잔 땡기는 노포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한 주먹고기집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막 맛있다, 가성비가 좋다 라는 식당은 별로 못 봤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금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산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굉장히 협소하며 테이블 6개가 있습니다. 3팀 정도 손님밖에 없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약간은 시끌벅적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내부도 허름한 느낌이 나서 합격입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는데 예전엔 할머님이 하셨다가 젊은 사장님으로 바뀐 건 6년 정도 됐다네요. 자리에 앉으면 난로 위에서 끓던 오뎅국을 내어주십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금세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주 메뉴는 목살인 주먹고기가 있고 갈매기, 항정살, 가불이 이렇게 특수 부위가 있습니다. 그 외 안주들도 만원이 넘지 않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저희는 여러 고기를 맛보고 싶어서 4종류 고기를 다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을 바로 세팅해주십니다. 김치와 두부, 마늘, 총, 쌈장, 소금, 새우젓, 쌈채수와 양파, 마늘, 고추가 나옵니다. 그리고 숯불을 넣어주셨는데 신기하게 생겨서 물어봤더니 야자수로 만든 숯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양념장 중에 신기하게 새우젓이 나오네요. 먼저 주먹고기와 갈매기살이 나왔습니다. 더 길다란게 갈매기살인데 통째로 나온건 처음 보네요. 주먹고기 위에 소금도 쳐주십니다. 사장님께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십니다. 다 익으면 각자 자리에 한 점 한 점 놔두십니다. 이건 갈매기살인데 와 처음 한 입 넣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맛있는 고기를 언제 먹어봤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맛있습니다. 고기 잡내도 하나도 안나며 씹었을 때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끝내주네요. 아까 보셨던 새우젓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갈매기살의 감칠맛을 아주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기도 하고 나갈때까지 다 구워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목살 특성상 기름기가 적어 식감이 퍽퍽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주먹고기는 육즙도 잘 느껴지고 고소하며 주먹고기뿐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종 밑반찬들과 소스와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구워주시길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더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가브리살과 항정살입니다.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서 나옵니다. 근데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고기맛 평가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갈매기살이 제일 맛있었고 나머지 세 부위는 비슷했습니다. 여기 오시면 갈매기살은 무조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뼈와 닭발도 시켜봤습니다. 양념 안된 고기만 먹다가 이렇게 빨간 양념을 보니 입맛이 바로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아주 맵지는 않고 매콤한 수준으로 누구나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진짜 비빔국수가 맛있다고 하셔서 먹어봤는데 일단 3천원 비주얼이 아닙니다. 양도 생각보다 많고 달큰 새콤한게 배불렀지만 맛있어서 다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보니 이 국수는 지금도 땡기네요. 허름한 노포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저렴하면서 질 좋은 고기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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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